이번 시간은 맥스에서 작업을 할 때 물체를 다른 물체에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툴바에 보면 Allig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Allign은 Alt A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고 물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Alt A키로 다른 대상 물체를 클릭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선택되어 있는 물체를 Alt A키로 Allign을 실행한 다음에 대상 물체를 클릭해서 그 물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체가 꼭 선택되어 있어야 실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탑뷰에서 보면 플랜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이렇게 오른쪽에 맥스에서는 이렇게 그리드 바닥면에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물체를 왼쪽에 보이는 의자의 위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경우에 물론 스냅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쉽고 빠르게 정렬하기 위해서 Allign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체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플랜을 이 의자의 위쪽에 정렬을 해 볼게요 그럼 플랜의 이동은 Z축을 기준으로 이동을 해서 이 의자의 가장 위쪽에 놓여야겠죠 그럼 정렬을 해서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 물체를 클릭하게 되면 Allign Selection 창이 뜨게 됩니다 이 Allign Selection 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이용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움직일 때 우리는 Z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지금 화살표가 보이는데 Z로 움직이고 화살표의 방향 쪽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놓여야 되죠 무조건 이 화살표 쪽으로 움직이면 맥시멈이 됩니다 반대로 화살표의 반대로 움직인다면 미니몸이 됩니다 우리는 Z축의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타겟 물체 의자의 위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에 보이는 개념을 보게 되면 현재 물체의 어떤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타겟 물체 이 의자죠 의자의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물체는 플랜이기 때문에 두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곳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자는 Z축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됩니다 윗면이죠 이렇게 해서 OK를 하게 되면 높이가 딱 맞는 상태로 정렬이 됩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만들고 정렬해 볼게요 Align 명령으로 Alt A 의자를 클릭해 줍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보고 정렬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현재 물체 이 박스의 아랫면은 어떻게 될까요 Z축 방향의 아래쪽이니까 화살표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은 미니멈이 됩니다 그리고 의자의 위쪽 맥시멈 이렇게 해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이 좌표의 화살표를 보면 됩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간다면 맥시멈이 되고 반대로 움직인다면 미니멈이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져 있죠 이번에는 박스를 프론트 뷰에서 보고 X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센터를 맞춰 볼게요 센터를 맞추는 건 굉장히 쉽겠죠 센터를 선택해 놓고 X축만 선택하면 정중앙이 맞춰집니다 센터 맞추는 건 가장 쉬운데 X,Y,Z축은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화살표 방향 쪽의 면인지 화살표 반대 방향 쪽의 면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엔 박스를 지우고 의자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다고 하면 물체를 만들었을 때 물체는 똑바로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는 회전되어 있는 이 의자의 주전자를 정렬시켜 볼게요 얼라인 명령으로 의자를 선택해 줍니다 모든 축을 꺼준 다음에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물체는 정렬은 되지만 회전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 회전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라인 오리엔테이션 로컬을 사용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건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대상 물체의 회전값을 따라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체를 회전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축에 맞출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Y축을 선택하게 되면 회전된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고 위치도 맞추고 싶으면 XYZ축에 센터를 맞추면 이렇게 물체의 중앙이 맞게 됩니다 얼라인 명령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Apply를 누르고 이번에는 Z축 방향으로 가장 위에 주전자의 아랫면을 놓아 볼게요 아랫면은 Z축 방향이 아랫면이기 때문에 물체는 미니멈이 되고 의자는 맥시멈이 되고 Z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카메라는 기울어져 있고 어떤 방향을 보고 있죠 이때 장면에 장면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이트를 카메라가 보는 방향하고 똑같이 맞추고 싶을 경우에 라이트를 카메라에 정렬시킵니다 이때는 XYZ축을 센터에 맞추면 혹은 피벗에 맞추면 카메라에 정렬이 됩니다 하지만 회전은 되지 않죠 회전까지 맞추려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XYZ축을 다 맞추면 이렇게 카메라하고 똑같은 방향을 보는 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플래시 라이트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회전도 되고 카메라 위치까지 정렬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정렬은 릴링을 하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익히는 게 훨씬 빨리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 명령은 한 물체만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때도 한 번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장면의 주전자를 여러 개 만들고 높이를 다 다르게 했다고 생각해 보면 기준이 되는 물체의 나머지 물체의 Z축 방향으로 각 물체들의 아랫면 미니몸이죠 타겟 물체의 아랫면의 미니몸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물체를 얼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대상 물체를 클릭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값을 모두 풀어주고 Z축 방향의 미니몸을 맞춰주면 아랫면이 다 맞는 상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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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